첫인상은 물론 좋았고요. 첫인상 보다는 촬영하면서 인상이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첫인상은 아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. 첫인상도 좋았고 또 제가 같은 가수 출신이 후배 연기자로서 이런 부분이 아직은 힘들고 비극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더 빨리 커버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현장에 입안한 자세가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볼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첫인상은 솔직히 선배님이라서 어려운 점도 있고 남짓을 가려서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챙겨주시고 먼저 들어가서 맞추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편해져서 더 좋은 에너지와 시너지를 발휘해서 호흡이 점점 더 잘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 네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웃기세요.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되게 항상 재밌으셔서 지치지 않고 촬영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웃김 말고 다른 매력이 있나요? 여기 흡수가 있어 아 많죠 일단 굉장히 잘 사랑하신 것 같고요 주변 분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네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매력이 너무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